안녕하세요 토요일의 사나이 최민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너무나 무덥죠? 그래서 저희 토요일은 토요일은 즐거워 이렇게 시작을 시원하게 옷을 입고 지금은 정장이지만은 미리 떠가지고 여러분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최민수씨 정말 노래 잘하세요 예수씨 왜 그래 이열치어이란 말이 있죠 더위는 더위로서 다스린다 여러분 젊은이답게 이렇게 한번 토토지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? 네 그리고 또 최민수씨 잠깐 넘어주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시원하네요 왜 그래 정말 네 여러분들 말복더위에 무덥고 짜증이 나시겠지만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토토지를 보시면서 좋은 피서법 하나 생각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꼭 바닷가를 가야지만 좋은 피서법은 아닙니다 토토 피서작전 이분들이 떠난 피서작전은 어떤 것입니까? 한번 떠나볼까요? 함께 가시죠